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오늘 공상과학영화와 같은 현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부산테크노파크의 전은갑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서 공상과학영화처럼 현재 생활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일상생활에 지금 적용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소개를 하다 보면 2002년에 상영되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왔던 기술을 많이 거론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2054년 미국의 한 도시에서 범죄를 예측하여 범죄자를 체포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는데요. 현재 미국 경찰은 일부 도시에서 과거 범죄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시간, 장소, 범죄 유형 등을 예측해내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범죄 발생 예상 지역으로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범죄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범죄자를 직접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유형과 시간 및 지역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스앤젤레스는 2014년에서 2014년에 범죄율이 20%나 감소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절도 범죄율이 32%나 줄었습니다. 국내에도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국내 경찰청은 2008년부터 지역적 특성과 사건 데이터를 적용하여 지리적 프로파일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경찰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한 달 동안 강력범죄 등 5대 범죄의 발생 건수가 정년 같은 기간보다 10.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와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 분석과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영화에서 보았던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 생활에 이미 적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예방이나 범죄 차단의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영화에서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사건으로 무모한 개인에게 무분별한 정보 수집, 사생활 침범이나 개인정보 침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정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정말 우리 가까이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소개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사람을 닮은 로봇이 일상생활에 적용된 사례가 아직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개봉됐던 공각기동대, 로봇카압, 아이언맨 등의 영화를 보면 사람과 로봇이 합체되는 기술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작년에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에서 대화형 로봇을 3년에 걸쳐 개발하였습니다. 이 로봇은 아름다운 여대생 외모를 본떠 만들어서 긴 생머리에 실리콘으로 만든 화사한 피부를 가진 미녀 로봇이며 평범한 대화가 아닌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하고 말할 때 눈동자와 고개도 움직여 미세한 표정뿐만 아니라 입모양과 몸 동작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봇은 중국의 아마추어 바둑왕전 사회를 보기도 하고 GPS를 이용한 위치 설정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여 소개했는데요. 이 로봇은 평탄하지 않은 지형의 균형을 잃지 않고 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재난구조,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족 보행 로봇은 바퀴가 달린 모바일 로봇과는 달리 평탄하지 않는 지형을 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엉덩이 관절 부분이 인체와 유사해서 전진, 후진, 회전 등의 동시동작이 가능하고 몽집도 작고 움직임도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아바타와 같은 영화에서 인간이 탑승해서 작업하는 그대 로봇이 소개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4미터 정도 되는 인간 탑승형 그대 로봇을 개발하였으며 아이언맨과 같은 보호기동 파워슈트 개발에도 한창입니다. 국내 한 업체에서도 높이 4미터에 무게가 1.5톤의 이족 보행 로봇이 소개되어 미국의 포털 회사 CEO가 직접 탑승하여 소문이 났는데요. 특히 이 로봇은 국내 기술로서 개발되어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는 시제품 단계이고 1, 2년 내에 상용화 출시를 목표로 개선된 사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2008년에 미국과 2011년 영국에서는 한쪽 팔을 잃은 사람에게 가슴 금육 등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로봇팔을 부착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최근에는 뇌에 연결된 전극을 이용하여 로봇팔의 손가락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팔이나 손가락과 같이 미세한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뇌신경의 전자센서를 이용하여 로봇에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나 인도에서도 인간과 유사한 로봇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학에서도 화재나 지진 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형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간단하게 착용해서 쉽게 옮길 수 있는 착용형 로봇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단순한 로봇이 아닌 인간형 로봇이 곧 일상생활에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착용형 로봇들이 나타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이동이 불편할 때 도와주는 등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말 착용형 로봇들이 나타나서 언제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무심히 본 공상과학 영화들의 한 장면들이 정말 떠오릅니다. 영화에서 소개된 건강과 관련된 기술이 혹시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두 명이셔서 같이 만화 영화를 보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개봉되었던 빅히어로라는 만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로봇은 인간의 건강을 진단하고 처방하며 약도 발라주는 헬스케어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기분과 마음의 상처까지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알려주는 힐링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을 디자인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영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로봇에 관심이 많은 주인공이 로봇을 설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기술인 3D 프린팅, 디지털 설계 등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로봇과 함께 하늘을 날다가 쉬는 풍경에서는 하늘 위로 떠있는 커다란 풍선에서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발생하는 등 다양한 기술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초등학생이 보는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이러한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향후 기술 개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관련된 로봇이라면 최근에 의료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얼마 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기술일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여러 병원에서 의료용 인공지능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인공지능은 직접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를 진료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용 인공지능은 의료진과 함께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몇 초 만에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데 임상시험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게 있다는 등 다양한 참고자유를 다 찾아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습득 정보가 늘어나서 의료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들어와서 의사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생명과학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3년에 오빌리 비언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복제인간이 지구정찰병으로 근무하다가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내용인데요.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명의 복제된 인간 기술이 나옵니다. 이러한 복제인간의 기술에는 인간 개놈과 관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놈은 유전자와 염색체를 합쳐서 지칭하는 말로서 사람마다 숨을 세상의 염색체가 있고 여기에는 DNA를 가지고 있고 60억 개의 염기 서열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염기 서열 정보를 통해서 유전자와 관련된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개놈을 표준으로 하여 분석된 개놈 정보를 비교하면 유전자의 이상 유무를 통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여배우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미리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대량의 정보처리를 통하여 여러 사람의 개놈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개놈 기반의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어서 언젠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놈을 분석하여 사전에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덕분에 공상과학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기술 발전에 대처할 우리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상과학 영화에 소개되었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현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때문에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기는 하지만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또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부분도 인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새롭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편해지는 삶의 여유를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상과학 영화와 같은 현재 생활에 대해서 부산테크노파크의 전급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